안녕하세요. 노메달 대표 김효정입니다. 노메달은 혼차여행하는 여성 여행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. 제가 약 41개국 정도를 혼차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여성 혼차인데 혼차여행하기 너무 힘들고 위험하지 않냐?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애플리케이션이고요. 혼차여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총 3가지 기능을 가지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변에 있는 다른 여성 여행자들 찾기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정말 노메달팀이 추천하는 큐레이트된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 여성 로컬 호스트와 커넥팅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74%의 여성분들이 정말 향후에 혼차여행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약 80%가 안전이라든지 비용상으로 꺼려진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노메달팀을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감이나 동의성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애플리케이션이 저희 제 생각에는 1월쯤에 나올 것 같고요. 우선 영어로 런칭이 되고 저희가 파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분들, 북미 그리고 한국분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런칭이 되고 2월쯤에는 한국어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목표는 내가 국적이 어떻게 되든, 인종이 어떻게 되든, 종교가 어떻게 되든 진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